나 말이야. 대시가 맞는 거지? 대시가 맞는다. 우리 12시부터 와 있어가지고 지금. 이거 다 먹고. 나 말이야. 너 오른쪽이 보이지가? 나는 왼쪽이 안 보이는데. 내가 근데 원장님이 이게 멋있는 거라고 했다고. 우리가 꼭 이렇게 해서도 이거 결혼을 해야 되냐? 아, 맞다. 일행이가. 이 형님이 프로포즈 한다고 이 마감의 준비를. 저 사람은 아니겠지? 아니야. 오지마, 오지마. 야, 너 이거 뭐야? 난 없는지? 아, 요거 놓고자. 야, 요거. 어때, 요거 어때? 오셨다, 오셨다. 오셨습니까, 사장님? 아니, 아니. 사모님? 아니, 사모님도요. 여기 맞습니다. 여기 맞습니다. 여기 맞습니다. 여기 앉으십니다. 여기 앉으십니다. 여기 앉으십니다. 여기 앉으십니다. 여기 앉으십니다. 일찍 오셨네.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. 제 소개를 하자면 전 정이 많은 남자. 정맘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입니다. 예, 저는 콱콱! 콱재시입니다. 아, 성함이? 아, 저는. 최참사랑입니다. 아, 최참사랑님. 성함이었어. 아, 김시현입니다. 예? 김시현입니다. 아, 중북분이시구나. 김시현이구나. 저희 중국사람 좋아합니다. 또 저희가 처음 만났으니까 좀 화기애매하게. 아니 아니. 화기애무하게. 화기애하게. 제가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유머를 좀 준비했습니다. 중국사람들이 이렇게 칼질하고 있다가 옆에서 다른 중국분이 뭐라는지 아세요? 네 알아요. 야 중국사람인데 아시지 그럼. 우리가 몰라. 우리가 몰라. 모르시니까 중국사람들이 칼질하고 있을 때 옆에서. 베이징 베이징? 프랑스 사람들이 이 빨래 넣을 때 빨래 빨리 마르라고 뭐라는지 아세요? 뭐라는데? 마르세요. 잘 마르지. 탈렌트 나무니씨 아시죠? 아 네. 탈렌트 나무니씨가 엘리베이터를 못한대요. 문이 닫힙니다. 저희 시간이 다 돼서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밥을 아직 안 드셨네요. 괜찮아요.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발에다 드리겠습니다. 커피라고. 저기요. 참사람무님. 이거 놔두고 가셨습니다. 가지세요. 진짜 극혐이야. 극혐? 야 마누야. 극혐이란다. 야 홍기가 극혐이 좋은 거라고 그랬어 인마. 야 축하한다. 너 만나자마자 극혐이야 인마. 야 얘도 축하한다. 아니 처음 만났는데 극혐이라는 소리도. 이것도 선물로 받고. 야 립스틱이면 입술을 준 거야 인마. 야 립스틱이면 입술을 준 거야 인마. 야 bon. 야지네